현진입니다 아 제가 오늘부터 정말 멋있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희 비욘드 라이브가 일주일 밖에 안 남은거 어머 대박 어머 대박 이거 또 하지 이거 또 이제 어머 대박 아 넌 말 못해 지금 어머 대박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날 보지 말고 이거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 라는 아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빌딩에 있는 빌딩! 여러분, 손을 올려주세요!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민이 의사예요 안녕 오랜만에 단체죠? 오랜만이네요 엄청 오랜만이지 진짜 오랜만이다 1년 안 됐으면 괜찮은 거예요 멤버들의 얼굴이 거의 보이질 않아 이거 불을 살짝만 써볼까? 1번, 1번 완전 좋아! 너무 안 좋아 아까가 나오는데 밝아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괜찮아 YES OR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음 예